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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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없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SR-71이라는 종이접기 리뷰를 한번 해볼겁니다. 먼저 작품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작품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SR-71이라고 하는 기체입니다. 먼저 이 SR-71의 탄생 배경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탄생 배경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급도 있고 정찰도 있고 여러가지 무장이나 공격 이런게 있지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말에 여기가 표현되어 있는게 이 무기가 표현되어 있는게 바로 정찰기란 말이에요. 상대가 어떠어떠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게 정찰기가 하는 임무거든요. 상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는 주의를 해라. 이게 바로 정찰기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정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드론처럼 무인기로 날아간 기체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없었어요. 드론처럼 무인기로 날아갈 작전이 기체가 없으니까 작전의 범위가 상대를 줄여졌겠죠. 첫번째는 기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적 자원을 잃는 거잖아요. 미국은 인적 자원을 잃는 거를 극도로 극협을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얘네들이 무인기를 많이 개발을 하는건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에는 무인기가 없었으니까 가장 빠른 방법은 첫번째 고고도에서 정찰을 한다. 아주 높은 미사일이 올라오지 못하는 고고도에서 정찰을 한다가 첫번째 방법 그리고 두번째는 미사일이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속도로 가서 정찰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당시 정찰은. 지금의 무인기 프레덱터 같은 무인기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기도 그때 당시에는 개발을 하고 중이었나 아니면 개발을 못하고 있었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때 당시 스텔스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스텔스기가 없다 보니까 당복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딱 두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로키너마틴의 스컹크웍스라는 부서가 있어요. 상당히 괴짜들의 부서인데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스컹크웍스에서 우리에게 돈과 자본력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다면 자유의 여신상을 고개비행을 할 수 있다. 엄청난 괴짜들이 모인 스컹크웍스라는 부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스컹크웍스가 유투 정찰기를 개발을 한거에요. 얘도 정찰기지만 유투라고 상당히 고고도 그러니까 21킬로미터 지상과의 거리에서 21킬로미터에서 엄청난 고고도로 정찰을 한 녀석이 있거든요. 그거를 스컹크웍스라는 로키너마틴의 부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유투가 소련의 반국망에 격추가 돼요. 정확히 말하면 미사일에 격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냥 높게 떠서나라는 소련의 미사일이나 반국망에 걸리겠다. 격추가 되겠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첫번째 방법은 걸렸으니까 두번째 방법인 미사일이 따라오지 못하는 엄청난 속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정찰을 하고 걸리면 상대 레이더나 지대국 미사일에 걸려버리면 곧각 퇴각하라. 이런 방식을 미국이 썼어요. 그의 기체가 바로 이 SR-71라는 기체입니다. SR-71은 제일 막대한 임무. 냉전시대였잖아요. 소련의 정찰자산을 그러니까 정찰자산이나 아니면 무기 같은 거 소련의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거를 SR-71이나 유투가 딱 개발을 한 이 정찰을 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의 목표가? 임무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질제로 만들어져서 운용이 됐어요. 미국은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장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왜냐? 얘가 속도가 마하 3.3이에요. 음속의 3.3을 날라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속의 약 3배 정도를 더 빨리 날라가는 거예요. 소리가 광! 이 정도면 얘는 이미 가고 없어져 있죠. 이 친구가 SR-71이. 그만큼 엄청난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외형이 가장 독특한 이유가 바로 여기 엔진 두 개를 장착을 해서입니다. 보통 엔진은 뭐 여기 공기 흡입구나 아니면은 뭐 뒷대가리. 아니 뒷대가리는 좀 앱하고 음... 뒷꽁무늬 부분. 뒷꽁무늬 부분에 많이 엔진을 장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데도 매우매우 특이하게도 날개 위와 아래에 이렇게 엔진을 장착을 합니다. 날개 위와 아래에 이렇게 엔진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고 마치 UFO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마하 3.3이라는 거. 근데 장점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리고 레이더. 레이더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전투기의 눈이라고 말하는 레이더. 하지만 정찰기의 눈은 바로바로 정찰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인데 이 친구는 그렇게 빨리 날아가면서도 지상에 있는 골프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음... 여기 있는 풀 같은 거를 엄청난 높이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조그만 풀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얘 카메라가 정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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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쌌어요. 왜냐면은 마하 3.3 이거를 건드려면은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이 티타늄. 일반 비행기에서는 철이 들어가요. 철. 자석 같은. 자석 하면은 땅 달라붙는 그 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반 비행기에는. 근데 철은 높은 고온이 되면은 철이 녹아버려가지고 이게 변질이잖아요. 또 이 친구가 뭡니까? 마하 3.3이에요. 마하 3.3이면은 이게 1초만 팡! 마하 3.3에 해도 여기가 기체가 엄청나게 뜨거울 텐데 이거를 미사일을 피해서 최고 속도로 계속 승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기체가 당연히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성사의 목숨도 엄청나게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체의 변형이 잘 없는 티타늄으로 해보자. 티타늄으로 만들었어요. 풀바디 티타늄으로 만드니까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비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가 별명이 블랙보드예요. 검은 새 왜냐? 특수 도료 특수 도료를 틀해가지고 잘 안 걸렸거든. 안 걸린 게 아니라 음... 스텔스라기보다는 어... 외형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레이더 전파를 이상하게 보내는 그런 얘가 스텔스거든요. 근데 이슬 71이 검은 검은 특수 페인트 도료를 발라버리니까 당시 돈이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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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반 나는데도 태양빛에 비춰도 이게 다 녹아버리는데 심지어 마하 3.3으로 순항을 아니면은 최소 마하 1.2나 1이나 마하 1 이상으로는 순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하 1 이상으로 순항을 하면은 이게 다 내려앉거나 아니면 다 말라버리겠죠. 이런 레이더 특수 도료 같은 게 그러면 얘를 다시 경락부에 넣어서 칠해줘야 돼요. 이 바법 그리고 평소 관리 시간 그리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이 친구를 전략 퇴역을 해버립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돈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아까 말했듯이 인적 자원을 끔찍하게 아낀다고 했잖아요. 인적 자원을 끔찍하게 아끼다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기술의 진보화에 따라서 무인계를 얘네가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해서 무인 드론을 만들어냈죠. 무인 정찰 드론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제일 첫 초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 미국이 트레데터 아니면은 무인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유인기로는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걔가 프로펠러로 딱 고고도로 진입을 하는데 프로펠러면은 이런 제트엔진 같은 거는 속도가 느리지만 반면에 소리가 잘 안나요. 그래서 육안으로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로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잘 소리가 안납니다. 따라서 고고도로 아무도 아무도 온지 모르게 싹 정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기가 들어가서 얘네들을 딱 다 부셔버리니까 이 친구의 이건 돈만 작아먹는 하마 같다. 맞지? 물먹는 하마처럼 얘는 돈 먹는 하마다. 얘가 순항을 하는 순간 제트엔진에 나오는 열이 아닌 제트엔진에서 돈이 뿌려져 나온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얘한테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격에 기체의 가격이나 관리시설에 들어갔던 돈이 엄청나니까 이런 말들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략 퇴역을 한 겁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없지만은 이 친구의 자리를 든든하게 메꿔준 무인기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기초 개발이나 탄생기 배경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고 딱 1분 딱 1분만에 이 친구의 모든 장점을 아니면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익동체 주익동체는 약 손바닥에 한 두 개 반 정도 되는 것 같고 끝뿐머리같이 핫하면 약 두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엄지와 중지를 합해본 이런 크기고 괄호, 세로는 그 다음에 음 대충 한 30cm 정도 됩니다. 재원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날개는 한 15cm 15cm에서 16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꼬리날개는 특이하게 위에 달려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달려지지 않은 방면에 여기는 제트팩 엔진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SR-71 탄생 배경과 종이접기 리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종이접는 남자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